거 지금 상황이 뭐냐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범죄자들이요 그리고 근처에 에일리언도 있고 여기서 소음 발생기 얘를 들고 저기다 던지면은 저 친구들은 에일리언한테 죽을거에요 제발 에일리언한테 죽어라 기다리면 이제 에일리언이 와서 저 친구들을 먹을거에요 온다? 온다? 온다 온다 안돼 안돼 미안해 인간아 미안해 어 잠시만 어 안돼 안돼 인간이 미안해 인간이 미안해 탐색 어 다 챙겨 아이템 획득 챙기고 아이템 다 챙기고 아 가기 싫은데 창고용 안드로이드 부품창고로 가세요 눈앞에 안드로이드가 있거든요 얘네가 지금 다 시스템에 에러가 생겨서 인간만 보면 공격을 해요 전원이 필요합니다 전원을 넣으세요 여기 맞죠 여기 여기 여기서 이제 전원을 넣는거야 보안접속 튜너 사용 이거 그 저희가 gta봅에서 맨날 하는거죠 저희한테는 이런게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 탈을 맨날 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이거는 그냥 장난 수준이죠 어? 내려가볼게요 아 위험한데 지금 이 안드로이드는 저희 편을 들어주겠죠 우리 편의길 바라면서 가자 제발 오 마이갓 이 안드로이드는 정상인 것 같아요 먼저 때리지면 보세요 압축실림드를 장착하시오 확인 알겠습니다 얘랑 같이 다니면은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? 제가 좀 에이 설마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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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하는거야 진짜 아아 아 트롤 아아 밟으면 줄거 같은데? 왜 안돼 이런 젠장 다시 갈게요 다이님의 칸 일단 갑시다 어차피 기왕 죽은거 허어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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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쟤 왜 안가 빨리 가 임마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받기 올려 압축실린다 어딨어 이거에요 압축실린더 득템 아 되게 쉽네 그리고 옆에다가 이제 압축실린더로 끼는거에요 하나 찰칵 끝났죠 됐어 이제 됐다 여기로 나오시면은 미션클리어 합성로봇 인공혈액공장으로 이동 장전 안보이는데 나옵시다 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정면 위에 조심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혈액팩이라고요 아 안드로이드의 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죽일까요 말까요 죽일까요 말까 죽여요 말아요 죽여요 죽여 미안해 미안해 아니 엘리언이 쳐들어왔는데 인간끼리 싸워야 된다니만 너무나 슬픈걸 일단 아이템은 감사합니다 전철시스템의 중앙지역판을 가동시킵쇼 음 알겠습니다 뭔소려 뭐라고? 죽일까? 어디가? 어어어어어 야 이 땅수어마 오잉? 안드로이드가였던 분? 어어 으아악 자 사람이 나면 잡을겁니다 미안해 나이스샷 그리고 여긴 근처에다가 점착폭탄 얘를 여기다가 바닥에다가 설치를 하는거에요 됐습니다 자 아! 나온다! 아 뭐야 왜 저기서 나와? 이 인마 왜 여기서 나와 인마 아니 왜 여기서 나와 여기서 나면 안되지 인마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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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! 잡았습니다! 미션 클리어 그렇지! 어? 아 여기군요 아우 뭐야 이거 왜이래 근처에 시체가 있네요 아이템 내꺼야 저장 드디어 한다 체크 여기는 캐릭터는 안보는게 좋아요 굉장히 징그럽기 때문에 가스 용접기 뭔지 모르겠지만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마 이거에요? 가스 용접기 사용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거 제가 펜스피트 많이 해봤어요 펜스피트는 안하는거 내리시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됐습니다 바로 차 바로 차 바로 차 빨리 아 그냥 땡기네요 아 저희 이제 루비아 철로 가는겁니까? 엘루비아 철로 갑시다 들어오시고 여기죠 전철부르기 온다 아우 또 왜왜 오지마 인마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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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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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왔다가 왔다가 아니 이거 저장도 못했는데 어떡하지? 야이 나쁜사람아 됐어요 아이템 챙기고 아이템 챙기고 들어가겠습니다 컷신 넘어갑니다 오 지금 일단은 우주 복장을 입었구요 어딘가로 넘어왔어요 이거 어디지? 오마이갓 이제야 좀 엘리언같네 어 됐어 다왔어요 저기 앞에 엔지니어 외계 종족인 엔지니어구요 근데 여기를 저 혼자 갑니까? 무서운데? 다른 동료들은 뭐하는거야 도대체 어 여기에요 조난신호기를 끄세요 이게 뭐야? 신호기를 끌줄줄 알아요 이게? 외계기술 아닌가? 어어어 아 이게 터치식이네요 줄잡고 내려가면 돼요? 아이 제가 가도록 하죠 잡고 내려오시고 내려갈게요 어어 무서워 오마이갓 오마이갓 계속 내려가죠 끝이 안보입니다 오 뭐야 저거 설마 에일리언알? 바닥에 뭔가 이상한것들이 많이 모여져있구요 이게 엔지니어라는 종족이 에일리언을 연구했던것 같네요 여기서 컴온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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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깍깍해지마 안돼 안돼 어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저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장 안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잠깐만 화염방사기를 집으세요 화염방사기? 드디어? 화염방사기를 와아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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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이 바로 적폐무기 화염방사기 너무 짐승이야 짐승은 불을 두려워하지 알겠습니다 500발이 있구요 다음날까지 inda 지금 너무 힘든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